여성탈모에도 탈모조합약이 효과가 있을까요? 이게 어떤 류의 탈모인지에 따라 틀려요 조합약이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탈모 중에서 단항성 난소증후군같이 호르몬 DHT하고 관계가 있는 호르몬 유전적인 탈모인 경우에는 조합약이 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외의 탈모에서는 사실 탈모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조합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wee 아래 생각 불가능합니다 오브 tutaj